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명이 전입 가경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인간만이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증거를 대다 말이야 뭐 인간만이 잘난 거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물을 그렇게 업수입어냐 말이야 어쨌든 인간만이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동물보다 한 단계 진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몇 가지로 대는데 첫 번째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기호와 달리 개념화 작업 추상화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추상화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된다 언어에 다시 또 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evidence 자료 증거 자료 인간만이 자살할 수 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자신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신을 객체로 놓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혹자들은 야 그 고래들도 뭐 해변으로 와서 자살한 거 많지 않느냐 근데 가만 보세요 고래들이 해변으로 와서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떼를 지어서 오죠 근데 사람이 자살할 때 떼를 지어서 자살합니까 그럼 그 고래들이 무슨 그 많은 고래들이 허무감을 느껴가지고 동시에 야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가서 죽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마도 뭐 자세는 모르겠는데 고래 내적인 명령체계 뭔가 잘못되어 오류가 생겨서 잘못 발생한 거예요 그게 동물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고래 얘기를 들었지만 고래가 작아야 진짜 아 난 인생이 아니구나 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생이 너무 허무해 난 죽겠어 그러면 희며로 몰래 들어가서 호의종이 혼자 죽지 왜 물을 끌고 핵으로 나와서 죽겠어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령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동물원의 그 침팬치가 말이죠 맨날 인간들한테 조롱받는 게 난 싫다 그 인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난 스스로 목숨을 끄겠다 그러고 어디 목매달라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게 예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동물들을 대하지만 그 자살한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제가 지금 설명을 반복을 하면 바로 이 자아의식 때문에 인간의 그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은 모든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론적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고 가르는 특히 둘로 나누고 가르는 이온론의 색으로 듀엘리즘의 색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나와 생각하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나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 다음에 바로 나라는 개념에서 내 것이라는 개념 나를 타자화시키면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은 그러니까 나라는 그 의식이 먼저입니다 이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욕심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한 욕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수양을 해도 어떤 도덕적인 훈련을 해도 욕심은 완전히 제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수도를 하고 인격을 좀 닦으면 어느 정도는 욕심을 제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왜 저는 그거 어디서 많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인간이 가진 욕심 가운데서 섹스에 대한 성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죽 강하면 프로이드는 그냥 리뷰도라고 해서 그게 모든 인간의 행동을 컨트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나라는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소유의식도 있고 섹슈얼 에너지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저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 사는 거죠 그냥 자 어떻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원론의 세계에 빠져듬으로 해서 알게 되는 거 바로 인간적인 특징이 여기 다 나옵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게 되고 삶과 죽음 오름과 그름 좋음과 나쁨 싫음과 좋음도 있겠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저, 장단, 전후, 앞뒤 이런 거 전부 이런 이렇게 두 개념 상반대념 개념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의식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고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거에 서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괴로운 거예요 욕심을 못 채우셔서 괴롭지만은 이렇게 모든 걸 나누는 한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의식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죠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동물이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침팬지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NA로 유전자로 보면 유전자로 보면 96%인가 97%인가 같아요 마지막 몇 프로면 조금 조금 틀립니다 그것만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과 침팬지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어떤 침팬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 동물은 그때부터는 호모 사피언스가 됩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거기 호모 사피언스 격인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고피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처럼 개두 얘기라고 뭐 쥐도 얘기라고 뭐 미키마우스처럼 말이죠 그러게 말하면은 다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이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걸까 그 많은 사람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우리는 자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엄마 품에 베이비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잖아요 얘는 이 친구는 자신하고 엄마를 구분하지 못해요 왜 아직 나와 너를 구분할 수 없기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냥 뭐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사형 심리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정말 베이비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사형은 심리학자도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준은 아기의 수준은 동물의 수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아기를 인간으로 취급하죠 왜? 앞으로 인간이 될 거기 때문에 동물은 백날 천날이 가도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식 생기는 게 참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인데 내가 뒤에 다시 많이 설명할 텐데요 그 진화론의 맹점을 아십니까? 진화론 다인의 진화론 물론 다 맞아요 오랑우탄, 침팬치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유인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인간까지 다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지막이 유인원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부터 인간까지 여기가 갭이 있어요 여기가 채워지질 않아요 진화론은 설명을 못해요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의식이 갑자기 생겨난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진화론의 맹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외려 창조론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외려 그럴 때는 생길 때 그 문제는 자기의식이 생기는 그 문제는 제가 이따가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기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을 때 생글생글 웃죠 그래서 야 우리 아기가 웃는다 좋아 박수치기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아기는 웃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긴다 야 저거 되게 웃긴다 우리가 뭘 보고 웃긴다 하고 웃는 것은 말이죠 웃기는 말을 혹은 동작을 생각한 다음이야 가능한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냥 보고 아무나 보고 웃어요 생각한 다음에 그게 접수가 돼 웃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웃음이라는 건 절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웃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때 웃는 거는 그냥 그 어른이 흉내내는 거 아니면 뭐 근육 운동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어도 그 어른들 보통 사람들이 웃는 그런 웃음은 아니겠다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의식 없이 비몽사몽 간에 이런 시간 살다가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우리 인간은 대체로 두 살 전후로 해서 말이 터지죠 좀 늦은 친구는 4살도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두 살로 합시다 두 살 전후로 생기고 말이 터질 때 그때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언어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명확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아기가 아니 할 때 아니라는 말을 할 때 노 할 때 말이죠 이게 바로 자아의식이 생긴 게 왜? 예스와 노 내와 아니라는 것을 둘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노 라고 노 노 저는 이런 것을 수업시간에 배웠잖아요 대학원 수업시간에 이 과정을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인간이 이원론 속으로 들어가나 를 보려고 봤는데 벌써 그때 제 자식들은 커가지고 끝났죠 그래서 마침 2, 3년 전에 손주 아이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계속 매일 봤어요 얘가 언제쯤 자아의식이 터지는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그냥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노 하면서 내가 자아의식 갔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관찰해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서서히 조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느 땐가 갑자기 놀아 아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라는 말을 시작을 아주 가끔씩 하더라고요 가끔씩 그거보다 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칭할 때도 나라는 것보다는 자기 이름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손주나 그 소카나 자기 자식 보세요 그럴 때는 나라는 것보다는 나 영숙이는 지금 배고파 이런 식으로 영숙이는 엄마가 좋아 이런 식이지 나는 배고파 이런 편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라는 말을 써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나라는 자기의 의식이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자기를 자기 이름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 그런 말을 정확히 쓰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식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우리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조건 사안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인간 사회에서 양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길러져야 된다는 거 만일에 이거 뭔가 하니 인간 사회에서 크지 않고 동물 사회에서 크게 되면 나중에 말을 자아의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키워져야 그러면서 계속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리액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뇌의 어떤 부분 자아의식을 다룬 부분을 계속 자극해서 그게 터지면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극이 없이 그냥 동물 사회에서 성장하면 자아의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책에서만 본 거 다 책에서 본 거지 제가 어떻게 나 다닐 수 있겠어요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베이비 시절에 아직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 시간에 늑대한테 납치가 된 아이 온우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10년 만인가 몇 년 만인가 잠깐 발견돼서 인간 사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 사회에 적응 못하고 10대인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말을 못 배우더래요 결국은 말을 못 배우죠 왜?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크니까 문제 될 건 없겠죠 바로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자아의식 때문에 당시 자꾸 자아의식이 인간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 때문에 생기는 몇 가지 인간, 몇 가지 현상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언어를 들었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생각하려면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없으면 이만큼도 생각 못해요 아시겠죠? 언어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고 타인과 조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언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의미는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에게 이해라는 거 understanding 굳이 영어로 안 해도 되는데 또 괜히 한번 영화 써보는 거죠 이럴 때 이 이해라는 것도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특히 이제 철학자, 신문학자, 철학차는 이쪽 사람들이 제일 문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죠 하나 어떻게 인간은 둘이 이해를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을 알 수 있냐 이거야 서로 먹여주는 건 서로 먹여주는 건 되지만 생각이 든 건 다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인터서브젝티비티 전부 우리는 서브젝트인데 서브젝티비티, 주체성인데 그 주체성이 인터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간 사이에 그거를 통해서 서로 이해한다 이게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만 이해한다 말이죠 동물은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없다 어렵나요? 어쨌든 일례로 말이죠 우리가 언어 얘기할 때 안다, 안다, to know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가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달라지고 그거 왜 그렇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호주관적 기능 인터서브젝티브한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한 것 그렇게 이해하지만 계속 우리는 오해하는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너무 철학적이죠 두 번째는 인간만이 시간을 안다 시간 시간을 알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인간만이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식이 없으면 시간이 시간을 몰라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왜 시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전과 이유를 할 수 있는 건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전과 후 앞과 뒤 앞과 지금 전과 지금 이런 이원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의식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건데 제가 물리학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137억 년 전에 빅뱅 꽝 터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간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여보 그거는 그냥 변화지 인간의 의식이 의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 시간은 인간의 그 의식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시간을 조작할 수 있어요 10시간 지났는데 1시간밖에 아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왜? 의식 안에서만 시간을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일정하게 변화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물질적인 변화고 말이죠 여기서 조작이라는 말이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세 번째 증거 인간만이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 인간은 스스로를 조작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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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의식도 의식이지만 우리 몸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조작을 해요 이런 얘기가 많죠 가장 좋은 얘기가 최면할 때 이건 다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최면사고 나와서 사람 쭉 놓고서는 최면을 걸어요 지금 최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유로 최면 1,2,2분 한 다음에 자 이제 당신은 최면에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이제 사과를 사과를 줍니다 이 사과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자 한 모금 먹으시죠 그러면 사과를 그런데 사실은 양파를 주는 거예요 양파 정말 그냥 양파를 딱 먹으면서 막 씹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거 먹어요 이게 이게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말이죠 분명히 양파를 먹으면 이게 너무 매워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안 나요 그때는 또 사과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반응 이전에 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반응이 이제 몸으로 가다가 의식에서 딱 차단시켜서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의 매운 성분도 여기 눈물샘을 자극 못하는 거예요 의식 때문에 여기서 떠오른 불교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일체 유심조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불교 밖에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우리는 밖에서 오는 모든 자극들을 우리 의식에서 조작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볼 때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이 뭐냐 그럴 때 To see things as they are 수업시간에 딱 숱하게 들어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왜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우리는 인식구조에서 계속 왜곡시키기 때문에 왜 우리 뭔가를 인식할 때 거기는 항상 우리 생각이 필터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만 우리는 항상 일정한 안경을 쏘고 있어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해 깨달음이 뭐다 굳이 얘기하면 이 안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그냥 끼고 당기다가 내려놓으면 쉬운데 이 안경이 어떻다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그냥 장착이 돼 있어 눈하고 뇌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떼어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못 깨달는 거예요 성불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행불로 바뀌었다면 행불로 바뀌었다면 행불로 바뀌었다는 게 자꾸 행방불명이 생각이나 또 저는 잘 바꾸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거를 생각으로 이렇게 친다 동물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동물을 대놓고서는 동물 동물 치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소위 플레이스브 효과라는 게 있죠 만병통치약 효과 뭔가가니 가짜 약으로 치유하는 거 제가 대학 때 봤던 책 중에 일본 사람 의사 책인데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내과 의사라면 내과 의사 중에 명의라면 빵가루 가지고 폐결액을 고치면 그 정도는 명의다 책에서 본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봤더니 딱 이제 폐결액 걸린 환자한테 빵가루를 주면서 야 이게 굉장히 스트랩도 마이신 보다 훨씬 좋은 신약이다 이거 먹으면 고칠 수 있다 열심히 먹어라 그럼 의사 갖고 가서 이 사람이 갖고 가서 열심히 먹을 거 아니야 왜 저런 명의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만 먹으면 나 고칠 수 있다 이런 강한 희망을 갖고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명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먹은 건 뭐예요 빵가루야 빵가루 마이신이 아니고 빵가루가 어떻게 괴롭게는 죽입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 마음이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기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 생각이 막 나네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새로운 암을 고치는 약이 나왔대 신약이 나왔대 제가 그 먹자 그래서 그걸 먹었어 암이 막 좋아졌어요 이제 다 낫단 말이야 그런데 몇 달 뒤에 의학계에서 그 약이 효력이 없다 딱 신문기사가 나왔어 그날부터 다시 암으로 튀어요 다시 암이 재발하는 도대체 뭐가 고친 거예요 약이 고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약 나왔어요 여기서 말인데 이거는 의사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약이 고치는 거 아니다 약을 먹었다는 그 의식이 고친다 왜 우리는 약을 먹었으니까 아 나 이제 고칠 수 이제 금방 다 나갈 수 있어 이런 안도감 이런 마음 그런데 만일에 이건 제가 농담인데 약을 먹고도 이 약은 절대로 못 고쳐 내부를 못 고쳐 안 돼 이 생각하면 못 고쳐야 치유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본인만 이러면 어떤 저는 굳이 뭐 약 먹을 거 없다 혹시 약을 먹더라도 이건 기가 막힌 약이야 이거 먹으면 난 금방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먹자 그럼 효과가 배가 될 테니까 어떤 비합리적인 것도 믿게 할 수 있다 전화가 애를 낳아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불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비합리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종교 교리 그건 이데올로기의 주입 공산주의 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옥에 사는 사람 보고 채연을 시켜가지고 천국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예가 있죠 북한이죠 북한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탈북자 단체도 관계도 해봤고 탈북자 방송도 많이 듣거든요 참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오면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는 우리는 사회주의 낙원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걸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남조선은 우리보다 더 거기는 우리 낙원이나 남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어려서부터 세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뇌 그 다음에 자의식이 있다는 증거 이것도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인간만이 문화를 갖는다 문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념화 작용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과 예술과 비교할 때 사람이 인간이 손을 댔냐 안 댔냐 이거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손을 댈 때 자기 생각 하에서 대잖아요 그게 바로 개념화 작용인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고도의 수상적인 행위죠 동물은 할 수가 없어요 요새 AI까지 그림 그리겠다는데 그거는 AI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의 복사 복사를 또 어떻게 중층적으로 다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각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돌이 있으면 그건 자연 아니에요 그 돌을 가져다 조각가가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내어서 탁탁탁탁 쳐서 자연과 다른 것을 만들죠 그게 예술 작품이죠 따라서 예술 작품은 생각의 소산이겠다 그게 생각의 인간의 생각의 소산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겠다 또 나라별로 대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대별로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게 나온다 말이죠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나 동물은 아니겠다 여러분들 까치집 보세요 몇만 년 전이나 세계 어디에 있던 똑같은 집을 짓잖아요 왜 새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유전인자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냥 지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저 짓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에 가본 새가 그 전 이 저기 밑에 깔아놓은 그 마처럼 생기고 코코넛 만든 섬유인데 까치가 그것 갖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런 거 달라질 수는 있어요 또 아니면 전선을 갖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디자인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집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계층마다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왜 자의식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인간이 자의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현상들을 뭐 어느 정도는 설명한 것 같아요 아직도 석연치 않으시죠 좀 부족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거 아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진화 논의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그 유인원인가에 거기서부터 인간하고 그 사이 이 과정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라서 그냥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로는 평범한 이야기로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이런 신비로운 일을 설명할 때 인류는 보통 신화를 이용해요 신화 신화라는 게 사실은 신화를 또 얘기하면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워낙 재미난 얘기가 많고 신화라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령이 담으피던 그런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가 아니 신화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했죠 제가 어떤 강의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칼쿠스타브 융의 심리학에서 개인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게 첨탑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러 가는 왕자의 이야기가 같다 신화의 일사형 시라에 많잖아요 거기는 뭔 그렇게 공주를 갖다가 그저 저기 탑에다 가다 놓고서는 그렇게 괴롭혀 있는지 몰라요 풀탄 풀탄 라푼젤인가 뭐 그것도 마지막에 또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러면 또 꼭 그냥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데 그걸 이제 뭐 백마탄 왕자 뭐 그래서 그런 뭐 그런 왕자는 없다 야 여자들이 뭐 그런 나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려 그랬더니 옆에서 야 그런 왕자는 없어 꿈꾸야 야 안 돼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뭔가 신화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신화는 표면적인 융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인 자아가 내면적인 진짜 셀프 진짜 진화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첨탑에 있는 게 뭐야 아주 구중 궁궐에 무의식에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첨탑이 있다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또 그렇게 가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신화가 바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는 신화라는 대단히 좋은 방법 뭐라 그럴까요 매체를 만들어냈다 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그 인류가 신화는 언제만이 사용하는가 하니 세상이나 혹은 인간의 창조를 말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없음에서 있음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는 어때요 없음은 끝까지 없는 거고 있는 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창세기 기독교의 창세기 신화라든가 많은 신화가 있죠 한국에는 이 창세기 신화가 세상이 어떻게 나왔나 이런 거에 설명이 이런 신화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뭐 제주도에 저기 제주도 무석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세상의 첫날 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한국 신화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단군 신화가 그것밖에 단군 신화 환웅이 있었고 환인이 있었고 그 얘기는 뭐다 세상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어디서 왔냐 그런 데서는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따져 머리 아파 그냥 가서 순화 한산하고 노래는 하자고 말이야 이런 게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트로트가 유행을 하지 세상에 뭐 트로트 안 불러서 무슨 죽은 귀신이 한 번도에 묻혔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좋아해요 그냥 어떻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할 때 인류는 신화를 사용을 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바이브로 나오면 창세기 얘기할 텐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의식을 없던 인간이 태어나서 자의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동물은 자의식이 없던 대로 태어나서 계속 가니까 그건 설명하고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중간에 탁 자의식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인류는 그래서 이 과정도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저기 철학으로 설명한 철학자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날고 긴다는 철학자 설명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인류는 바로 이것도 이런 경우에도 신화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신화를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그래도 이제 그 유흥 구스탑 유흥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흥이 이렇게 유흥이 유흥은 심리학만 얘기했는데 그 제자를 보면 조세트 캠블리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책이 신화의 힘이에요 파워 미스 그렇게 뜁니다 그렇게 신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신화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설명이 인간이 자의식이 없다가 갖게 되는 과정을 신화로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게 어떤 신화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강의를 들으시니까 연속극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뭐 딱 알고 싶을 때 끝내서 또 보게 만드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그린 기계별기 신화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